2018년도 8월 2일 1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카페매니저 붉은태양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릴 회원님은요 뜬다님입니다. 자 뜬다님이요 7월 11일서부터 해외선물을 처음 시작을 했죠. 처음 시작을 해서 누적 수익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. 자 16만원 그 다음에 요날도 475달러니까 수익이 굉장하죠. 자 그리고 60만원 그 다음에 한번 30만원 손실이 있었고요. 또 손실 15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만원 3만원 18만원 자 이렇게 누적 수익을 지금 점점점 불리고 있습니다. 자 뜬다님도 저희 카페의 주식 카페 회원이고요. 생전 처음 이제 선물 옵션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던 그런 회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30대 초 정도 됐고요. 선물 옵션 어렵죠. 자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야간장에 들어와서 지식을 지금 쌓고 있는 겁니다.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방법을 이제 터득하고 배우고 있습니다. 이제 30대 초 정도 됐고요. 자 이 뜬다님 같은 경우는 뜬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아파트에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인데 자 저녁 시간에 들어와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식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자 어제 7월 31일날 매매 손이익이 250불 해서 수수료 빼고 142불의 수익을 냈는데요. 자 오늘도 형님 덕분에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. 형님께서 이번 주부터 냉정하게 하신다 하셔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만 하고 방송만 열심히 됐다가 형님께서 들어가시라고 하는 구간에 들어갔더니 수익이 났습니다. 자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지금 스스로 터득하고 있습니다. 자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요. 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수를 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죠. 자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요새 주 5일 근문데 주 5일 근무에다가 52시간 근무 아닙니까?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미래에 내가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.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뜬다님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언젠가는 이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평생 직장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을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꼭 터득하셔야 됩니다.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뜬다님처럼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요. 010-2173-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. 자 전화를 직접 하시면 방송 중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. 네이버 쪽지로 구체적인 사연을 적으셔서 저한테 붉은 태양 앞으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선별을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.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